하... 빨리 소독 안 하면 흉 져요. 괜찮아요? 괜찮긴요. 봐봐요. 밴드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이쁘다. 근데 왜 미키마우스를 좋아하는 거야? 그냥 미키마우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. 엄마한테 혼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금세 눈물이 들어가. 넌 그저 웃고 있지만 내 맘 깊이 어딘가 한켠에 남겨둔 너의 흔적 날 편하게 만들게 저 때문에 이렇게 다쳐서 어떡해요? 이제 그만 가시죠. 네. 이거 집에 가서 소독하세요. 너 뭐야? 너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? 어떡해. 저같은 것방은 그렇고 비하인드 오셨네. 컴퓨터 감사합니다.